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KTX 광명 KTX 광명 가는 열차입니다 The train bound for KTX 광명 KTX 광명 Thank you KTX 광명 KTX 광명 KTX 광명 여깁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천 방면.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신도림 테크루 마트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도림 테크루 마트로 가시기 바랍니다. 신도림 테크루 마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신도림 테크루 마트로 세우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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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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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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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